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조은지입니다. 3월 25일 오전 9시 현재 롯데백화점 쇼핑소포입니다. 스틸라 슈어 컬러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즈 50ml가 45,000원 투쿨포스쿨 룰스 오브 스킨케어 겟레디 듀얼 프라이머가 18,500원 브루즈와 마스카라 볼륨 마이저 울트라 블랙이 22,000원 VDR 엑스퍼트 쉐이프 립 라이너 핑크가 12,000원 닥터 엘리자베스 혈류 혈행에는 나토키나제 솔루션 450mg 예순정이 48,000원 닥터 엘리자베스 콜레스테론엔 모나콜린 케어 솔루션 650mg 예순정이 28,000원 NSG 뉴트라 가벼운 나 다이어트 포뮬러 현미크런치 420g이 3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